곰팡이를 제거하는 5가지 청년 재료 곰팡이를 제거하는 5가지 청년 재료 소금이나 장미수, 오일 등 일반적인 재료와 마늘은 곰팡이를 제거하고 이런 증상을 없애는데 정말 효과적이다. 피부에 곰팡이가 감염되면 피부 조직, 효모 및 면역체계가 손상되었을 때 피부를 더 잘 공격하는 미생물이 성장한다 이 미생물이 더 많이 생성되어 피부가 더 공격받게 된다는 뜻이다. 희거나 붉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피부가 가려워지고 표면이 거칠어지며 가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방식 때문에 외적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피부 감염,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하지만 청년 재료를 활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다 성분 덕에 곰팡이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감염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은 5가지 청년 재료를 소개한다. 잘 읽고 메모해두자. 1. 천연 요거트와 굴천연 요거트와 꿀 섞은 것에는 피부 pH 상태를 조절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효모,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함물은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한 박테리아 균형을 촉진하여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재료 청년 요거트 3티 꿀 1티 만드는 방법 그릇에 요거트와 꿀을 넣고 잘 섞는다. 활용 방법 문제가 생긴 부위에 이것을 발라 잘 문지른 후 20분 기다린다. 따뜻한 물로 헹구고 하루에 2번 반복한다. 별표 참고 글 요거트 레몬 팩의 놀라운 효과 2. 자연소금과 장미수 자연소금과 장미수로 만든 천연 각질 제거제는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각질이 쌓여있는 부위의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데 효과적이다. 항진균 성분은 피부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피부 진균 및 효모를 제거해준다. 성분 자연소금 2티 장미수 4티 만드는 방법 통에 소금을 넣고 장미수를 넣어 소금은 조금 촉촉하게 만든다. 활용 방법 이것은 피부에 빠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고 20분간 기다린다. 물로 헹궈낸다.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알로에와 오레가노 오일 알로에 과육은 피부가 감염되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이다. 보습 항진균 및 항균 효과가 있어 감염된 부위가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알로에와 오레가노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과 지방산이 풍부한 오레가노 오일의 재생 효과가 더 커진다. 재료 알로에 젤 3D 오레가노 오일 1톤 만드는 방법 알로에 젤과 오레가노 오일을 섞는다. 활용 방법 곰팡이에 감염된 부위에 이걸 바르고 문지른다. 30분간 기다린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하루에 두 번씩 반복한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 항균 효과가 있는 재료인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같이 사용하면 곰팡이와 박테리아로 인해 통제되지 않는 피부에 또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조직이 감염되고 수화되는 걸 억제해준다. 재료 신선한 마늘 2쪽 올리브 오일 3D 만드는 방법 마늘을 잘 으깬다. 올리브 오일을 마늘에 넣고 잘 섞는다. 활용 방법 균이 있는 부위에 이것을 잘 펴바른다. 20분간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두 번씩 반독한다. 별표 참고 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 5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 코코넛 오일과 레몬에는 칸디다 등의 곰팡이를 파괴하는데 도움되는 필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마늘과 카프를 싸는 이러한 미생물이 번식해 더 확산되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 3D 레몬즙 2D 만드는 방법 재료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을 잘 섞는다. 활용 방법 곰팡이로 인해 감염된 부위에 바르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한다. 30분간 그대로 두어다 문루 헹궈낸다. 내일 밤 잠자기 전에 반복한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한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햇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3. 레몬즙 3D 레몬즙 3D 레몬즙 4D 레몬즙 4D 레몬을 피부에 발랐는데 차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연록이 생길 위험이 있다. 곰팡이 때문에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재료를 사용해 치료해보자. 4.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